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라마 습격 미션 여섯번째 준비하고 찰칵 박오스의 약속장소에 도착하는 로우라이드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라마가 목표 차량을 알려줄겁니다 상당히 쉬워보이네요 빨리 가죠 오늘 왜이렇게 덥냐 진짜 미치겠네 내가 옥상팀 할게 그거 별 상관없어 상관없겠죠 이거 되게 쉬워보니까 얼른하자 어 우리 이장님 오셨네 이장님 쟤 둘이 데이트하러갔다 라마 욕 진짜 개찰져 그니까 역시 역시 흑형 역시 흑형갱 거기다 이장님 저 저렇게 막 한글로 욕하는게 써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해 한글로 욕하면 욕하지 마시죠 그 bj가 욕해서 그럼 아니 영어로 욕하는거는 상관없음 영어로 욕한건 욕으로 안들리나봐 아 나도 외국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유튜브 하기 참 쉬웠을건데 욕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또 찍찍거리지 욕하지마세요 엄마가 유튜브 보지 말랬어요 욕하는거 그런거 나쁜거에요 그럼 마더포커는 뭔데 마더포커는 이제 뭔 말인지 못아들어서 그런가봐 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멋있어보이는거같아요 그런애들한테 아니죠 부모님들이 싫어 얼맘도하지 찰칵 찰칵 빠바바바라찌 빠바루라찌 와 저거 이쁘다 색깔 저 색깔이? 어? 저거 타로 색깔 아니야 저거? 스쿠류바 색깔인데 스쿠류바 사과맛 딸기맛 찰칵 빠바바바찌 호오 파파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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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났나? 어 뭐야 뭐야 싸워야돼? 네 어 그럼 내가 스나이퍼 해줄게 오스나 나왔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신혜 미니건 출두야 어허 오보거야 진짜 멍청해보인다 예예예예예예 내려가야겠다 죽지는 않겠지? 어어어 여기 자꾸 폭죽이댐 그리고 업데트 되었고 폭죽 원래 있었어 아 그래요? 넵 야야 재미없게 무슨 미니건이냐 아 친구참 미니건말고 라즈건? 나는 라즈가 좋아 라즈 아니면 안맞아 스타를 잡았어요 어 더 있는데? 아니 그게 노란차 타시고 바로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마디 어 이 차량이 손상을 입으면 임무 획득하는 현금이 줄어들게 예 웬만하면 손상 없이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아아아아아아 안돼 내 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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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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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네 아니 안죽어 안죽어 와 방금 카페밴 했을뻔 나 그쪽으로 가야 나 죽을뻔 했을뻔 아 근데 돈이 엄청 깎일 것 같다 대가 있나 대놓고 박았어 뭐 원래부터 얼마 안줬지 뭐 휴 진짜 스낵먹는 속도랑 방탄보 먹는 속도가 내가 빨라가지고 살았지 아 어 뭐야 야 뭐야 아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야지 아 오토바이구나 후바이도 빰빡이 있군 아 있나요 후진합니다 넣었습니다 어 후방주차다 내가 잘하는거 자 보세요 후방주차 해꼬수 자 그러니까 대충 이 주차선 딱 정중앙으로 와갖고 오른쪽으로 이빨 꺾어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후진 왼쪽으로 꺾고 딱 때리면은 크흐 역시 역시 운전면허 있는 남자 자 차 상대해봐 흐흐흐흫 범퍼 나갔어 범퍼 수리하려면 좀 되겠는데 범퍼 옆밥 가면 왔어? 블루엔젤 가갖고 수리하면 되죠 범퍼 자차로 하면되 자차로 흐흐흫 괜찮아 200달러밖에 안나가 200달러면은 20만원? 음 괜찮네 제랄드 왜 또 호났어 삐졌어 호났어? 화났어 화났어 제랄드 귀엽게 생겼어 야야야 홍월아 예? 너 왼쪽에 뭐 묻었냐? 나도 그렇네 기참 어 핫도그 먹다가 묻었나봐요 저런 여러분 추천 한번 해주세요 빨리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라마 습격미션 대망의 일곱번째 미션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별다섯개 한시간 버티기 세 배에 달하는 난이도라고 유니템이 그러는데 라마를 노리는 원조 발라스 1단과 박오스 실세를 모두 처 모두 처치하라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상황을 정리하래 대단한데 해보죠 준밀이승 죽지 않겠죠? 죽으면 진짜 죽어 홍월이만 내가 죽으면 여기 홍월이가 일부러 복장은 소유복장으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헤비컴뱃 하면 되겠다 전 이거 할께요 아니다 간만에 습격용 복장 한번 입어볼까? 왜냐면 이게 데미지가 덜 깎이니까 마인드 크리스탈임 5개 팬크럭까지 감사합니다 날치없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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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날치형 습격용 복장 없어요? 저장안해놨어 내가 봤을때 날치형 광탈 예상합니다 저장안해었어 이거 타고 가나요? 괜찮아 흐린이잖아 징그런 스피커를 기다렸어 항공포츠 걸리겠다 그니까 시간제한있어요 시간제한있어요? 왜 왜 시간제한이 왜있어? 이러니까 어렵지 시간제한있는 미션이 제일 어려워 혹은 들키면 끝나는 미션 날치형 날치야 들어가라 너 저녁보 저녁보 때문에 박을거 같아 나 방금 나 방금 설마 어 여기 뒤에서 좀만 쪼면 안될까요? 어? 여기서 좀만 할까? 여기서 좁아 쪼아서 가는게 어떡해 야 야 이거 롤링발칸인데 야 에드샷으로 조준 오 오 어 여기 여기 GTA3 거기 아니야? 아 4였나? 사라데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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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살던거 아니야 그냥 거기가 발라가 점령했잖아 CJ요? 우리회사인데 어 네 칼존슨 네 저 뒤에 뚫쳐놓은거 뭐지? 대비동 사라데아스가 15년전이래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여기에 이 시대 스테5시대에서 저 여자 봐봐 저거 와 야밤에 조깅하는거 봐 와 개쩐다 왜 때려왜 때려 와 왜죽여 와 인성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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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오 야 방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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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내 쪽으로 안와서 못끼라 아 자꾸 나만 쏴 이 차가 형 쪽으로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에 흑인 쪽으로 기울인거 같애 오 와우 플레이어와 함께 주행 185 되겠다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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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어 꺼진불도 다시 보자 확인사살 시체매너하셈 넵 시체매너하셈 넵 넵 넵 넵 넵 근데 되게 웃긴게 통알 박힌게 스낵 먹으면 없어진다는거 ㅋㅋㅋㅋ 스낵이 무슨 엘릭서야 스낵으로 총알구멍 먹나? ㅋㅋㅋㅋㅋㅋ 뭐 쌀 쌀룸같은거 ㅋㅋㅋㅋ 으으 이상해 분명 우리 막 몸에는 총알작업 다 있는데 버젓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체력도 빵빵하고 등들은 등들은 겁나 많은데 막 걸어다니고 강당하게 다리에 맞은데 다리가 다리를 안 걸고 다니고 네 그런거 현실성이 있었으면 빡쳐서 못했어 아 나 다리 또 맞았어 아 아 안뛰어 ㅋㅋㅋㅋ 아 로스트같이 로스트같이 골전 이거 아 다리 피부가 질겨가지고 총알 튕겨내는거 아니야? 루피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맛나고 피맛나고 튕겨내는거야 ㅋㅋㅋㅋㅋ 무슨 카본코팅에 놨냐? 안쪽에다가 ㅋㅋㅋㅋㅋ 카본코팅 어? 저기다 어 아 또 내 쪽이야 아 또 내 쪽이야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난 얘네들 갖다주는건줄 알았어 까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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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까를로스 저기 안했나봐 이제 나올건데 이제 나올건데 아 이 아저씨가 노익장 쩌네 안 죽었나 오 오 출뻔했다 타세요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아 뭐야 나 여기 오픈카야 빨리 타요 빨리 타요 그렇다 유서 쓰고 가야겠다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가 잘하는건가 그냥 애들이 그냥 애들이 그냥 애들이 거리 안뜨고 가까이 가서 죽이려고 잠깐 우리 날치형 뒤떨멸에 왜 바코드가 찍혀있지? ㅋㅋㅋㅋㅋ 그거 찍으면 날치알 찍혀 ㅋㅋㅋㅋㅋ 형 얼마에요 바코드 찍으면 38,700원 아 싸네 어 날치알 초밥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포스 포스 나 홈쇼핑 나 홈쇼핑 나쁜용이야 근데 니가 알라? 나 홈쇼핑 날치형 여자친구 있잖아 걘 날치가 아니잖아 아 맞네 ㅋㅋㅋㅋㅋ 이상해 이강수 나오는 그 박보형 이강수 주연의 그 형인거같은 이강수가 생선이잖아 형 맞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박시 못했다 키가요? 저랑 똑같네 어? 아 아 키가 그정도 되면 좋겠다 형 180되지않아요? 5cm만 더 크면 되는거 아이 180이면 됐지 아냐 요즘에 평균 키가 높아져갖고 애들 보니까 아니 너무 커도 불편해 나 요즘 운전할때 아휴 무릎아퍼 라고 말하면 욕먹겠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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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몸집이 또 작으면 너무 작아보이고 근데 방금 라마가 한말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라마가 우리한테 책임전가했어 원래 그래 라마 진짜 인성 개쓰레기다 어 그래가지고 맨날 저기잖아 저기하잖아 쟤네들 죽이는거 같아 어 저 배에 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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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가 도망간데 고소아 잠시만요 저쪽에 저쪽에 아니 배가 배 어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저거 도망간다는거 저기야? 왼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맞춥니까? 한국 특수부대도 아니고 사람이 안보이는디? 그거보다 사람이 보여야 쏘지 안 되겠다 대충 거기에 사람이 있을것 같다 싶은데 써야 되는거 아냐 핏살 발카쿠 아니 안되겠다 이거는 somehow 발카아 으으으 근데 신기한거 여기 밑에 딩이가 있었어요 진짜? 진짜? 원래 그렇게 깨어내는건가봐 쫓아가라는건가? 어차피 머리만 나왔다 머리만 나왔다 머리샷! 내가 죽였는데 어? 아 빨리 말하시지 RPG 두번쌌네 어 나 이쪽으로 안탈래 오프칸 탔세 어 뭐야 야 잠깐만 위에 뭐 보임? 어 헬기 저거 터치하는거? 최소 두대 어떻게 터치하는거? 이거 서해안 저거 가시지 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탔세대 라이프 타야지 우리 구르마 부를까? 아뇨 헬기라서 저걸 따라가서 터트려야 되는거 아닌가? 시간 안에? 와 이거 어렵다 아아 그래서 어렵다는거구만 아아 이게 그래서 어려운거네 세비지같은거 못부르냐 혹시? 아뇨아뇨 할수있어요 할수있어요 시간이 안되요 저희가 누굽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신기한건 저건 우리쪽으로 오는데요 어 그래? 쟤네가 우리 죽이러오는거 아닐까? 형 여기서 허밍런처 대기까다 어 여기서 대기하면 될거 같은데? 그냥 헤비스나로 그냥 쏴도 될거같애 이쪽으로 오네 허밍런처 허밍런처 허밍런처보다 그냥 스나로 쏘는게 나을거같은데 아 이쪽으로 오는건지 많은건지 약간 애를 태우는데 어디있어 위에있어요 어 있다 나 운전수 땄어 진짜요? 쩔어 오 쩔어 운전수 다 딴거같은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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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안돼 빨리 아 나 또 오픈이야 하하하하 어 야 끝났다 야 이제 되들어올거아냐 준비해야지 준비를 해야하나 이대로 끝나나 정말 별다섯개 한시간 버티기 새벽으로 어렵다던데? 설마 아니 혹시 이거 다음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일곱번째 맞아 난 그렇게 들었는디 아 우리가 너무 잘해서그래 흐흐 오지고 적당히 해줄거 그랬네 지리고 렛츠고 제보자 우선좀 세워줄걸 하하하하 유닉템 미안하다 닉템아 어? 우리가 잘하는거 어쩌니 우리가 금손인걸 어떡하겠니 깼네 그냥 이대로 몰라 이거는 가서 막 백날이 올지도 몰라 시간이 없어졌고 노란색 점 하나 떴으면 깬거야 근데 여기서 막 반전으로 사방팔방해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임마 엠지 갈기는거 아니야? 끝났네 끝났네 어? 아아 이거 뭐지 앞에있거? 어디다가 세우는거야? 맞아? 아 이거 그거네 아 벤 터트리라고? 나와봐 나와봐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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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비켜 너나 아 이거 연료통을 부르고싶었는데 어 끝났나? 끝났네요 아아 야 근데 이거 헤비컴밋 입고 달리는거 보니까 이게 적용 안되는거 같아 아 그래요?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깼잖아요 아 돈 많이 준다 어 돈 많이 준다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